아 여기 보시면 요 여기 조금 가시옥압이에요. 산삼 아닙니다. 여기 보시면 가시있지만 잎은 산삼이 똑같습니다. 두 개 조그마하고 세 개 크고요. 그런데 타이틀이 뭔가 하면요 여기 뒷면 을 봤을때 물론 밑면 보면 가시있으니 그 뭐 아이들만은 뒷면을 봤을때 여기 웅드블뜩든한 솜탑 같은게 있죠. 사운스터 같은게 있거든요. 이게 이 게 가시옥압이 있고 산삼 없고 잎은 똑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